울트라네임 어차피 너라는 사람 땜에 맞지 맞지 다 그런 거 맞지 세상 모든 빛들이 쏟아진 거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은데 저기 해야 해야 너를 봐야 봐야 내가 볼 확실한 미래마저 조금씩 더 가까워져 잡으려 할 수도 멀어지고 있어 잔뜩 겁이 났서 나서 기다리고 있을게 단한 심장이 바뀌지 못해 나를 전부 다 보낼게 그래야 네가 떠오를 수 있게 더 이상 불러봤자 아무리 그래봤자 어디 수고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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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